여러분들 이거 플레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인데 저희가 이제 4개 중에 하나의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호재와 악재를 거려내서 이제 각자 아이템을 바꾸내서 이제 PVP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지! 도시 가보자! 이거 리플만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이기겠는데? 그렇지! 리플은 그냥 갖다 버려야 돼! 리토소, 리토소 그냥 리토소이야 리토소 야 이거 이더리음부터, 이더리음부터 지금 가자! 이번에 도지 이번에 도지 가야 돼 도지 너무 안 쏘긴 했어 너무 안쌌어 야 야 진짜 도지가 왔는데? 야 진짜 도지가 왔어 야 이건 이거 호재야 호재다 이거는 도지가 진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 아니 이게 강아지가 오니까 바로 그냥 아 그렇지! 아 좋거든요 야 스티브 일부러 저거 스킨으로 네덜라이트 갑옷 입은 거 봐봐 네덜라 저거 스킨이야? 속지 마! 저거 그냥 스티브야 이번에는 리플로 가자 이번에는 리플이다 어 상차페이지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리플입니다 리플 갈 바엔 도지 가는 게 낫긴 하다 왜냐? 강아지가 왔거든 강아지가 오면은 뭐다? 호재다 진짜 강아지가 왔으니까 호재지 아! 강아지 나가! 아 너 때문에 상차페이지 나가잖아 강아지가 문제네 이거 오늘은 복날이다 안 되겠다 이제 비트 대 거의 뭐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무기가 없으니까 비트가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러워 패지 않을까 근데 리플은 호재가 가지고 근데 리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컷! 아 그렇네 네 이러면 이제 이더리움 엔딩이지 아 이더리움 엔딩이지 비트 포인트 엔딩이지 자 이러면은 뭐 인디 한 번 막 끝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명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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